오늘은 불이 내리는 기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이것은 남에게 보이면 안되겠다. 또 이것은 참 비밀스럽게 남이 알면 안되는 어떠한 비밀스러운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나 또한 이것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여러가지 분쇄하는 방법도 있고 찢어버리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불에 태우는 방법입니다. 불로 소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도 또 환자를 치료할 때 썼던 의료기구 소독 여러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죠. 내시경기구라든지 또한 드레싱하는 드레싱가제나 포셉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병균으로부터 완전하게 멸균되기 위해서는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 멸균 소독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불이 닿으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소독약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완전한 멸균은 바로 불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도 아주 똑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이 내리는 기도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재단에 참 짐승을 잡아서 번재물을 올려놓고 또 기도를 마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불이 그리고 나서 번재물이 다 타고 그 후에는 여호와의 임자심이 나타났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실까 여러분 제사의 의미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어긋났을 때 반드시 그 범죄한 대가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죄의 삭순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죄를 짓는 모든 대상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죄를 지어도 뭐 그냥 좀 착한 일을 더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죄는 우리가 믿을 때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뭐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구약시대에 많은 짐승들이 애매히 죽음을 당했나 그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한 그 죄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고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몸뚱아리를 다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기름은 기름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또 뼈는 뼈대로 각을 다 떠가지고 재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불 태우는 제사를 왜 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금률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그 죄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죄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법이 있으면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좀 선량한 백성들이 좀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이게 뭐 죄인지 아닌지 누구 편이면 죄가 죄가 되고 누구 편이면 죄가 안 되고 이런 진영 논리로 만약에 이런 진영 논리로 만약에 이 나라가 돼간다면 그 나라는 끝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끝난 나라입니다 정의가 바로 없어요 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검사나 판검사들이 얼마나 독립적이 돼야 되는가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느냐고 독립적으로 양심에 의거하여서 법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선진국의 특징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 죄는 뭐냐 법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에 따라서 죄다 아니다가 판가름 된 게 아니고 법조문에 이 죄라고 하면 구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마땅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범죄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애통이 여겼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영벌해서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들였던 그 제사는 예수 그리시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시도의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간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시도의 속죄의 제사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시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제사 안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제사는 뭐예요?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없이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정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 죄에 대한 모든 찌꺼기도 다 남기지 않도록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불이 태우면 연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죄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죄까지도 진영 바깥에 거룩한 곳에 보관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재단을 통해서 번제사를 통해서 죄악을 철저하게 다스리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비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알면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마귀는 이 심각성을 그냥 방감시켜요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데 예배 참석했는데 헌금 드렸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좀 죄 좀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용서하실 거야 그건 착각의 말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주님의 그 속죄의 제사를 정말 무시하는 아주 값싼 은혜 하나님을 만월이 여기는 그러한 건방지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제사라는 것은 불로 내리는 제사인데 그 불의 제사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불이나 태워서는 안 돼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불이 내려올 때 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첫 번째 재단에 번제를 올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지속적으로 타지 아니하도록 계속 제사장은 그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번제의 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태워지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불이 여러분 예로써 나답과 아비후 그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 제사장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니라 그냥 딴 데서 적당히 불을 하나 쓱 와가지고 향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양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그러한 그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그러한 죄악을 우리도 범해서는 아니되는 거예요 다른 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이방인의 제사에 쓰는 그 불 아니겠어요 의상승부의 불 아니겠습니까 탐심의 불 아니겠습니까 정력적인 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이러한 종교의 불이 아니겠습니까 발에 들이는 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불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재물은 완전히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재단의 그 재물이 언제까지 그게 지속이 되어야 되느냐 완전히 태워져서 연기로 올라가고 그 재가 다 떨어져서 완전히 재만 남을 때까지 24시간 이상 이게 계속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가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기도를 통해서 번재단의 불이 내려오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우리의 심령의 마음과 몸에 있는 모든 죄악과 흐물이 다 태워져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하나님의 역사심은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 내 말이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와 말씀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태우시고 온전히 하시고 정확히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드리는 제사야 신약시대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래위기 9장 11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무엇이 재물이 돼요? 내 몸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로 너희의 몸을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 기도할 때 불이 내리는 역사는 말씀의 불이 내리는 역사는 바로 우리의 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을 받지 않고서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사에 불이 없으면 무슨 제사가 되겠습니까? 제사에 죽임이 없이는 무슨 제사가 되겠어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아니죠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다 죽음에 넣어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고 모든 죄악과 허물로 점철된 그 몸과 마음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 제사가 된다 이러한 제사를 우리 신약시대에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Consuming Fire Consume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써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불이시다 불이에요 불 하늘에서 내려온 불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이게 그런데 그 불은 뭐하는 불이냐? 태우는 불이에요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불입니다 모든 죄악과 허물 부패된 것을 다 꼬실려서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전심으로 50일 동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리시기까지 기도할 때 50일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성령의 불이 내려왔는데 어디에 내렸어요? 모든 120명의 성도들의 몸 안에 머리 위에서부터 몸 전체에 성령의 불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화되고 새롭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 이 불이라는 것은 파이어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불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절날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조용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갑자기 들어오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직접 손가락과 또 옆에 창자국과 또 발에 못자국 이런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들은 유령인 줄 생각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받으라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후하고 숨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 그 제자들에게 후 들어갔다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50일 동안 기약 없이 기도하는데 50일 만에 위에서 불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에요 이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정화와 성화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절날 주님이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기도하게 하고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 주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매우 힘들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올라라는 다의 올라 그런데 올라라는 말이 실제로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불이 임하는 그 목적은 뭐냐 첫째로는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 1665년도에 런던에 또 유럽 전체의 흑사병이 돌 때입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억 명이 죽었어요 한 1억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이에요 지금 200맵십만이 됐죠 벌써 그리고 죽은 사람이 지금 수십만 명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665년 그 유럽 전체가 흑사병으로 창궐할 때 런던에서 수십만 명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그랬는데 1년 후에 갑자기 대화제가 런던 대화제가 총 666년이에요 그때 대화제가 태어나서 런던을 전체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났더니 흑사병이 딱 사라져버리고 불의 역사가 그만큼 모든 질병과 악의 근원들을 다 태워버린다 태워버려 그리고 나서 땅까지 태워가지고 땅에 희한한 꽃들이 막 만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불 바로 그 성령의 불 우리를 정확히 하는 불 하나님의 능력의 불 하나님의 말씀의 불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붙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문제는 불이 이미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과 심령에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모든 세속적이고 모든 마귀적인 정력적인 것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것이 태워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불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 크리스도께서 전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호라 우리는 죄인으로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탄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불을 딛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통해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진심으로 회개케 하는 성령의 역사 정확해하는 역사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내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오늘 신약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자심과 역사심이 바로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불이 아니에요 무슨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화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태우는 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매년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동방 정교회죠 정교회 얼서독스 거기에는 그런 예식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받는 예식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신부죠 거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촛대를 놓고 말이에요 그 횃불과 같은 촛대를 가만히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이 내리면 막 종을 치고 그냥 막 환호를 치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불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의 수염이 이렇게 난 사람 막 이렇게 하면 수염이 타질 않아요 손에다 이렇게 하는데도 손이 타질 않아요 팔이 타질 않아요 맨팔인데 물론 이게 저는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불은 실제적인 세상의 불과는 다른 거예요 가시 떨고 애매 그 불이 붙어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나무가 타질 않아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막 불꽃이 있어요 불이 붙었는데 사람이 죽질 않고 타질 않아요 이게 바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이라 이겁니다 이런 불이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천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하며 자복할 때 위에서부터 날아온 하나님의 권능의 불을 받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에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뜰매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니 그분은 바로 너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런 개혁성 이건 완전히 성령과 불로 완전히 태워지는 그러한 번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성령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불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러한 불을 받고 사역의 길로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존 웨슬레가 성령의 불을 받고 온 유럽당에 복음을 전파할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났잖아요 변호사인 찰스 피니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불로 내가 죽게 싸우니 이제 그만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을 뛰쳐나가서 복음 전도자가 됐을 때 엄청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 모든 술집이 문을 닫고 모든 게임 도박장이 다 문을 닫고 아예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그 후로도 문을 닫은 버려요 왜냐 게임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술 장사가 안 되고 도박 장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도시에 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고 오호라 내가 어떻게 살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가 등그러져서 회개하고 이 부흥이 바로 우리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지금 그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령의 불로 남한에까지 돌아오게 된 거 아니에요 이 불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그 불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디엘 무디가 평상시에 복음을 전해도 별로 사람들이 변화를 받지 않아 그러나 그 중에 있는 한 자매님 나이든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매우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뜨끔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성령의 불을 받기를 능력을 받기를 간구했을 때 그가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가를 지날 때 갑자기 예기치 않는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그만하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똑같은 그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때부터 디엘 무디가 그냥 미국 전역에 유럽 전역에 그 보금의 성령의 불이 그냥 임하여서 보금화가 되는 많은 성교사들이 그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게 와서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세우고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영국에 있는 웨일즈에 있는 로반 에버츠가 받은 2년 동안에 받은 성령의 불이 바로 우리 평양에 그 참석했던 사람이 그 불을 가지고 와서 평양에 불을 붙인 거예요 장대현 교회에 불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생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지금 불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붙은 여호와의 불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 불이 불을 다시 당기게 하고 또 불을 당기게 해서 우리 조선 반도 한국에까지 그 불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 이 민족의 교회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불을 다시 지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 강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우리가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음을 애타게 하며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순절날 내렸던 성령의 그 불이 다시 한 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북한에도 다시 한 번 성령의 바람이 엄청나게 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오순절날에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새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세상을 뒤집어 엎는 다시 한 번 연명과 같은 사람이 되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그랬어요 저자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연병이다 이 별명이 연병이에요 전년병 같아 왜냐 바울에게는 바로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불이 있어서 그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 교회는 바로 세상 속에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교회는 땅 속에 하늘 아래 땅 위에 있지만 그러나 그 머리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놀라운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 교회는 특별한 단체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단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도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바로 말씀의 불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많은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강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 형평과 처지를 불쌍히 해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접적인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신약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령하는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나니 원수의 능력이 너를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손도 되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 무슨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불이 임지하는 것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임지하는 것이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종화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기도 그 권세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권세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에베소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저 산이여 던지어치라 산을 던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산은 들려 바다에 던지어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권세에 있는 기도를 성도는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보다는 내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엄병하노니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질병의 권세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의 모든 매임은 풀려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해 해줘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약시대에 그러한 구약시대에 축사하는 기도가 없었어요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그러한 시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몸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크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라 이 문제를 향하여 너는 해결 풀려질 지어다 귀신들이 역사하고 회방하는 역사에 있으면 어디 어느 집을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곳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악령의 역사는 떠날 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뭐하나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대적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애걸 복권하는 기도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뜻이라 생각이 되면은 담대하게 일어내서 그 기도는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계신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게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진과 적과 전쟁할 때 어느 편이 더 유리합니까 고지에 있는 적군들이 우리 아군이 적 있으면 적군을 쉽게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늘 높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요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권세에 있는 자가 행하는 능력의 기도요 명령하는 기도요 모든 원수들을 다 풀어제키는 기도요 쫓겨나는 기도요 매인 것들이 풀려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고 평안의 보금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착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검 여러분 그 검을 착용하는 것은 멀리 있는 적들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백병전을 위한 거예요 저는 해병대 훈련을 받으면서 각계 전투에서 처음에 이렇게 고지를 향하여 소총수 앞으로 부소총수 부사수 앞으로 이렇게 분대장이 계속 명령하면 계속 나가고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어모사격을 하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그리고 이제는 적진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적진의 요새를 향하여 착검 하면 딱 착검을 하고 자 공돌격 하면 모두가 한꺼번에 와 하고 일어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적을 갖다 그냥 총으로 그냥 찔르는 거예요 착검을 그렇게 해서 와 승리하고 말이야 다 환호성을 지르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승정가를 울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를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나약한 신앙생활을 할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마귀에게 그냥 눈치 보며 세상 눈치 보며 생활하는 생활을 할 거예요 마가의 다라빵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가서 담대의 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천명이 회개하고 침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절대 방역수칙을 지키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마음이에요 능력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히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서로 교제함으로 합심하여 환호성을 지르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병자가 채우되고 눌린 자가 자육해되는 권세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부으시는 불이 내리는 기도를 하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고 오늘 이 말씀을 떠난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여러므로 추가합니다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 확신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침투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전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마만큼 우리가 훈련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요호와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재단의 모든 재물을 흔적 없이 다 태우시고 다 청화되고 온전히 회개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크리스도 안에서 용서 안 받고 사함을 받았을 때 뭐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요호와의 천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어 그래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몸을 가늘 수가 없어요 서히 서서 서서 하나님 앞에 서비스 사역할 수가 없었으면 그들은 다 누워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기도를 통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정화를 이루고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고 놀라운 권세있는 기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곳에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이시면 원수들이 범접질 못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범접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납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3미터 안에 어떤 사람은 10미터 안에 어떤 사람은 한 지역 안에 또 어떤 사람은 한 도시 안에 그 사람만 나타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찰스피니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온 도시가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온 도시의 도박장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모든 경마적인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만큼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불을 받고 또한 임지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다 정하되십시다 그리고 깨끗하게 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강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청결하게 되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자들이 이 민족을 통하여 청하의 여러분을 통하여 1월 6일 믿습니다